루얼마스터 이승희 안녕하세요 신희와 희망의 아이콘 루얼마스터 이승희입니다 저는 21년 동안 열심히 부자가 되고 싶어서 옷가게를 했습니다 결혼을 하고도 정말 단 한 순간도 쉬어본 적 없이 남편하고 열심히 맞벌이를 하면서 그렇게 금면성실하게 금검전력 하면서 살면 부자가 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제 남편이 저에게 할 말이 있다는 겁니다 저는 11년 동안이나 연애를 하다 결혼을 해서 남편 눈빛을 보면 뭘 말하려고 하는지 다 안다고 심한 착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혹시 프로포즈를? 왜냐하면 저희는 연애를 너무 오래 해서 사실 등 떠밀려서 결혼을 했거든요 프로포즈를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제 남편 이름이 U자 철자 아 드디어 철이 들어서 우리 남편이 이제서야 나에게 프로포즈를 하나 보다 라고 생각했는데 전혀 생각하지도 못했던 말을 하는 겁니다 저에게는 아무 말도 없이 2년 동안 나름대로 열심히 주식에 투자를 해서 엄청난 빚을 지고 있더라고요 저희가 살고 있던 집보다 약간 더 크게 역세권에 준비했던 집도 벌써 이미 남의 손에 넘어가 있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남편에게 왜 그랬냐고 하다가 아닌 것 같으면 그만뒀어야지 이렇게 원망을 못 해봤습니다 왜냐하면 남편이 그 종로에 있는 고층 빌딩에서 근무를 하고 있었는데요 점심시간에 그 옥상에 올라가서 끝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다고 하니까 제가 남편에게 원망을 할 수가 없었죠 오히려 위로하고 격려를 했습니다 여보 우리 아직 젊지 않아요 그러니까 돈은 또 벌면 되지 지금부터 시작이라고 생각하고 더 열심히 살자 이렇게 씩씩하게 말을 했는데 살아보니까 빚을 한 건 정말 무서웠습니다 갚아지질 않는 겁니다 제가 대충 이렇게 계산을 해보니까 환갑 때쯤 되면 다 갚아지겠더라고요 아 나는 빚 갚다가 내 인생이 끝나나? 정말 그때 생각하면 막막하고 제가 너무 무능력하다는 걸 알게 됐던 것 같습니다 할 수 있는 게 없더라고요 제가 그러다 보니까 제가 자꾸만 남편하고 싸우게 되고 원망이 자꾸 몸속에서 마음속에서 점점 커지고 그리고 하나밖에 없는 딸에게도 제가 자꾸만 짜증을 내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친구들의 모임에도 가기 싫고 점점 사람을 만나는 것이 힘들어지고 어려워졌습니다 그때 제가 아 인생에 있어서 돈이라는 게 전부는 아니지만 돈이 없으니까 참 잘 살기 힘들다 그때 제가 아주 뼈저리게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회장님의 강의를 들어보니까 답이 나오는 겁니다 이 일은 제가 남에게 누군가에게 이익을 주면 줄수록 제가 부자가 되는 일이었습니다 이거 해야겠다 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세미나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난 정말 열심히 남들 타지할 때 일어나서 새벽 시장을 다니면서 일을 했는데 앞으로 1년 더 열심히 이렇게 산다면 뭐가 달라질까? 2년 더 열심히 산다면 뭐가 달라질까? 3년 더 열심히 산다면 달라질 것 같더라고요 바로 그때 제가 가게를 그만두고 애터미에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애터미는 상한 손이 있다는 겁니다 일을 죽을 때까지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일을 끝내는 일이라는 겁니다 누구나 처음에 7만 5천 원 정도의 수당을 받지만 마지막에는 월 5천만 원 그런데 그것이 연금성이고 상속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빨리 시간을 투자해서 시간을 벌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제가 아는 모든 사람에게 가서 애터미 제품이 정말 좋고 싸다 써봐라 먹어봐라 그리고 발라보세요 그리고 나랑 같이 알아보자 이렇게 제가 말을 하고 다녔는데요 제가 처음 타본 수당 얼마였을까요? 한 달에 딱 한 번 탔습니다 6만 9천 원 둘째 달은요? 올랐습니다 7만 1천 원 셋째 달에도 올랐습니다 7만 3천 원 제가 세 달에 거금 20만 원을 벌었다고 하니까 제가 이렇게 지나가면 사람들이 등 뒤에서 너무 불쌍하게 한심하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왜 저러고 다니냐고 다단계에 빠졌다고 그리고 드디어는 미쳤어 미친 것 같아 미치지 않고 저럴 수가 없어 이런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제가 이것을 전달해서 그분들이 손해보는 것이 아니고 피해보는 것이 아니라는 것 이익이 된다는 걸 제가 알고 있었기 때문에 더 열심히, 더 빠르게 이 제품을 써보게 하는 것이 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저는 잘한다, 잘한다 이렇게 들렸습니다 미쳤다, 미쳤어 그렇게 제가 열심히 더 1년 동안을 했더니 이제 200만 원이 되고 또 2년째에는 500만 원이 되고 3년째에는 연봉 1억이 넘는 리더스 클럽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4년 만에 연봉 2억이 넘는 로얄 클럽에 들어가게 되었는데요 제가 이렇게 로얄에 오기까지 처음으로 목표를 딱 세우고 뛰었던 그 직급이 있습니다 모든 성공자들이 처음에 저랑 똑같이 그 직급을 갔었는데요 어떤 걸까요? 바로 세일즈마스터 세일즈마스터가 오토로 되는 오토 판매사 오토세일즈마스터입니다 그럼 과연 이 애터미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오토 판매사는 어떤 것이며 어떻게 하면 갈 수 있는지 지금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애터미는 두 줄 바이너리 사업입니다 나로부터 좌우로 소비자를 한 명씩 두 명씩 이렇게 만들어서 그분들이 쓴 포인트의 합의 균형을 맞추면 저희가 수당을 받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로부터 한 명씩 두 명씩 이렇게 소비자를 만드는데요 한 달을 두 번으로 나눕니다 그래서 상반기에 좌로 250만 포인트 그리고 우로 250만 포인트 이렇게 되면 저희가 직급 수당 50만 원과 후원 수당 50만 원에서 보름에 100만 원 정도의 수당을 받으시고 또 하반기죠 250만 포인트, 250만 포인트가 되면 또 100만 원을 받으시기 때문에 한 달이면 합해서 200만 원이라고 하는 수당을 받으시는 직급자가 되시는 겁니다 이 오토 판매사가 되시면 저희가 누릴 수 있는 혜택이 있습니다 제일 먼저 연금성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소비자들을 이렇게 한 명씩 두 명씩 만드는데 평생 죽을 때까지 누구나 써야 되는 생필품이기 때문에 계속 재구매가 되면서 결국은 이것이 연금성이 되고 내가 일을 끝내도 죽을 때까지 나올 수 있는 그런 수당이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상속이 된다는 건데요 파트너 중에 한 분이 강남 압구정동에 센터를 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센터가 있는 빌딩에 건물 주인을 만나봤더니 여자였는데요 아가씨였어요 부모님에게 물려받은 유산이었습니다 시가가 100억이었는데요 상속세가 46억 정도가 나왔다고 합니다 여러분 애터미에서는요 우리의 이 수당이 상속이 되면서 상속세를 낼까요? 네, 내지 않습니다 나는 월 5천만 원을 받다가 내 아이에게 상속될 때 2,500만 원 또 그 아이에게 상속될 때 1,250만 원 이렇게 되지 않습니다 그냥 월 5천만 원 받는 코드가 그대로 상속이 되는 그런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수당이 증가한다는 겁니다 사람마다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저는 해마다 배가 되었습니다 왜 이렇게 수당이 증가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회원이 증가합니다 정말 몰라서 정말 못 쓰는 거지 알기만 한다면 쓸 수밖에 없는 제품이 내가 회원 가입을 한다면 싸게 쓸 수 있다면 회원은 증가할 수밖에 없겠죠 지금은 국내가 아무래도 더 많이 증가하지만 앞으로는 세계로 이 애터미의 지사가 나가면 점점 더 이제는 외국이 더 빨라질 것 같습니다 자발적인 재구마가 생길 수밖에 없겠죠 여러분 애터미에 회원 가입하셨나요? 회원 가입하실 때 뭔가 강대 조항이 있었나요? 자본을 투자하셨나요? 그냥 저희가 아무 조건 없이 회원 가입을 하면 내 마트가 하나 생기는 거죠 그런데 내 마트에 더 좋고 더 싼 제품이 있다면 남의 마트에 가서 굳이 물건을 사실 필요가 있을까요? 없겠죠 그런데 내 마트에서 내가 나에게 물건을 팔기만 해도 우리는 수당을 받습니다 그래서 자발적인 재구매는 당연히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또한 애터미에 지금까지 들어온 제품들보다 앞으로 들어올 제품이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점점 더 수당은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애터미의 오토 판매사가 되면 어느 정도의 가치를 저희가 누릴 수 있을까요? 제일 먼저는 20억 정도의 저희가 예금을 하게 되면 이자가 한 200만 원 정도 나오는데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저금리 시대입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마이너스 금리 시대가 돼서 은행에다 돈을 예치하려고 하면 오히려 돈을 내야 되는 그런 시대가 올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국민연금인데요 얼마 전에 제가 신문을 봤더니 국민연금 수령액이 드디어 200만 원이 넘는다 이런 기사가 있더라고요 제가 자세히 들어가 보니까 혼자서 받는 건 아니었고요 두 부부가 받는 합산액이었습니다 한 400만 원 정도의 월급을 받으시는 두 부부가 우리 보통 9%를 내게 되죠 그래서 20년, 21년 이 정도 납입을 했더니 한 분은 62세, 한 분은 63세에 100만 원, 103만 원 이렇게 받아서 합산액이 200만 원이 넘더라고요 또 여러분 혹시 올림픽 금메달을 따시면 연금을 얼마 받는지 아시나요? 한 개 따시면 100만 원 두 개 따시면 200만 원 그러니까 에텀의 오토 판매사가 되시면 올림픽 금메달 2관왕이 되시는 겁니다 여러분 2030년도 UN 미래 보고서에 보니까요 이미 그때 우리 인간의 평균 수명이 130세가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2017년도 통계 자료를 보면 우리나라 65세 이상의 노인들의 62%가 빈곤하다고 합니다 결국 나이가 들고 외롭고 병들고 돈도 없으면 오래 사는 장수가 무조건 축복이라고 할 수는 없겠습니다 앞으로 잘못하면 재앙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데 에텀의 오토 판매사가 되시면 나의 노후는 든든히 보장을 받고 또 우리가 색을 마감할 때 우리 아이들에게 당당하게 유산으로 물려질 수 있는 에텀의 오토 판매사 여러분 어떠세요? 마음에 드세요? 썩 드세요 이렇게 오토 판매사가 되시려고 하면 꼭 필요한 필요충분 조건이 있습니다 뭘까요? 바로 에텀의 오토 소비자가 있으셔야 합니다 오토 컨슈머라고 하는데요 이 오토 소비자는 내가 물건을 써보고 정말 좋고 싸서 이 감동을 남들에게 전하기도 하고 회원가입도 시키고 자발적인 재구매도 하고 수당을 받는 것도 관리할 수 있는 분들을 말합니다 그런데 에텀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 달로 따지면 좌에 500만 포인트 우에 500만 포인트가 필요하기 때문에 한 달에 10만 포인트 정도 쓰는 오토 소비자를 기준으로 하자면 좌에 50명, 우에 50명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걸 혼자 하라고 하면 하실 수 있다 난 충분히 하실 수 있다 저는 못했습니다 지금도 하라면 자신이 없을 것 같습니다 함께 해나가는 거라 저는 여기까지 올 수 있었는데요 제가 좌에 이렇게 제가 7명을 만들고 그리고 우측으로는 9명을 만들어서 합함에 16명 정도를 제가 만들었을 때 저는 오토 판매사가 됐습니다 왜냐하면 좌에 저와 같이 이렇게 파트너가 나와서 부업으로든 전업으로든 저와 같이 똑같이 좌로우로 이렇게 소비자를 만들어주셨고요 또 그 밑에도 파트너가 나오셔서 저보다 오히려 더 많이 만드신 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합이 제가 만든 거로 인정을 받고요 또 우측으로도 제 파트너가 나와서 저보다 더 많이 만들었죠? 처음 파트너는 15명을 만들고 또 그 밑으로 8명을 만드신 분 또 그 우측으로 14명을 만드신 분 이 모든 합이 제가 한 것으로 인정을 받습니다 그래서 답해봤더니 저는 좌로우로 44명, 우로 46명을 만들었을 때 오토 판매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한 달에 10만 포인트 쓰시는 분만 있는 건 아니죠 깨알 같은 소비자들이 전부 모여서 합했더니 저는 좌로우로 250이 훌쩍 넘어가서 너끈한 오토 판매사가 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과연 이렇게 오토 판매사가 되려고 하면 뭐부터 해야 되는지 한번 저희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첫 번째로 제품을 애용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옷가게를 잘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옷을 잘 팔지 못했습니다 옷을 너무 제가 오래 보다 보니까 이제 다 알게 되는 거죠 염색 상태도 별로고 원단도 별로고 바느질도 별로고 그리고 부자재라고 합니다 단추도 자크도 별로 비싼 걸 쓰지 않았는데 저는 거기다가 제 마진까지 붙여서 팔아야 되다 보니까 자신이 없어서 마음에 들면 사세요 잘했을까요? 잘 못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가게 문을 열고 사람이 들어온다 싶으면 제가 저도 모르게 이런 치약 봤냐고 애터미에 정말 좋은 치약이 있다고 천연항생제 프로폴리스가 들어있는데 저는 사과를 한꺼번에 앙 이렇게 깨물어 먹는 사람 너무 부러워했거든요 이가 시려서 그게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애터미에 치약을 쓰고 난 뒤부터 이게 되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아무나 붙잡고 애터미에 치약을 써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때 저희 옷가게에서 제일 잘 팔렸던 옷의 원단이 폴라폴리스라는 게 있었습니다 혹시 아시나요? 되게 부드럽고 폭신폭신한 건데요 어떤 날은 애터미에 치약에 폴라폴리스가 들어있다 어떤 날은 프로폴리스가 들어있다 제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이 제가 이렇게 좋고 싸다고 하니까 써보시더라고요 제가 아는 건 다 여기까지 뿐이었는데 제가 스스로 이렇게 옷은 잘 팔지 못하면서 애터미 제품에는 제가 막 거품 물고 얘기하는 제가 너무 신기했습니다 그리고 속으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왜 이러지?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여러분 제가 왜 그랬을까요? 옷을 팔아야 되는 사람이? 애터미 제품을 자꾸만 얘기를 하는 건 뭐였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진짜 요설이었습니다 여러분 진짜 요설 제가 소비자 입장에서 써보니까 너무 좋고 싸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자꾸만 얘기를 하게 되더라고요 이게 사람의 본능이라고 합니다 가치가 있고 귀한 걸 알게 되면 전달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나는 거짓말을 타고났다 입만 열면 거짓말이다 나 거짓말에는 정말 자신 있다 이런 분 있으세요? 또 아니면 나는 잘 팔 자신이 있다 막 돌멩이도 트럭에다가 팔고 달릴 수 있다 이러신 분 혹시 있으신가요? 저도 사실은 옷가게를 그렇게 오래 했으면에도 잘 팔지 못했습니다 대부분의 우리들은요 남에게 아쉬운 소리도 잘 못하시죠 그런데 어떻게 우리 같은 사람들이 이 애터미를 하게 되면 성공할 수 있을까요? 이유가 뭘까요? 바로 진정성입니다 내가 써보니까 정말 좋다 나는 이걸 돈을 벌기 위해서가 아니라 죽을 때까지 소비자 입장에서 쓰고 싶다 이런 진정성이라는 거죠 저는 애터미 필링젤 너무 좋았습니다 이 필링젤과 에센스를 늘 가지고 다니면서 길거리에서도 누군가 만나기만 하면 아는 사람과 싶으면 막 뛰어가서 일단 인사를 해야 되겠죠 안녕하세요? 그리고 제가 손 좀 줘 보세요 그런데 발 주시는 분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럼 제가 그 손 위에다가 필링젤을 짜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핸들링을 하면서 물어보는 겁니다 조금 예쁜 얼굴하고 아, 어려 보이는 얼굴 둘 중에 하나라면 어떤 거? 여러분 택하시겠어요? 어려 보이는 얼굴이죠 동안이 대세입니다 그런데 이 어려 보이는 동안을 결정지는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피부에서 주름, 네, 주름입니다 주름이 굉장히 많은데 어우, 동안이십니다 이러진 않잖아요 이 동안을 결정지는 이 주름 주름을 결정지는 또 가장 중요한 건 뭘까요? 노화된 각질 원래는 28일쯤 해서 자연스럽게 떨어져 나가다가 만 25세쯤 되면 우리가 노화가 시작돼서 이게 둔화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위적으로 이 작용을 해줘야 되는데요 에텀의 필링젤이 너무 정말 기가 막히게 이 역할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제가 각질을 제거하고 난 뒤에 에텀의 에센스를 딱 발라주면 사람들이 대부분 깜빡 놀랍니다 바른 쪽과 바르지 않은 쪽이 완전히 천지 차이거든요 이 에텀의 IR52 장영실상을 받은 에센스 들어가면서 바로바로 흡수가 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바르자마지 알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100이면 100명 물어보는 게 있었습니다 얼마야? 얼마예요? 이렇게 물어보면 제가 귀가 확 죽을까요? 그러니까 이렇게 좋으니까 10만원 그러면 저는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또 제가 신이 나서 가격 자랑을 하는 겁니다 7650원 필링젤이 그리고 아이크림이 15,000원 에센스도 15,000원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 하나 줘봐 저는 지금도 여자이지만 이 수수께끼리를 풀지는 못했습니다 자기가 쓰고 있는 화장품 라인을 바꾸지 잘 않습니다 그런데 에센스, 세럼, 그리고 앰플은 좋은 게 있다 그럼 여자분들은 바로 바꿔 쓰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두 개의 환상적인 커플 가지고 다니면서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을 했습니다 이 제품이 저를 바꿔놓았습니다 말 잘하지 못했던 저를 정말 제가 신인해서 소비자들에게 써보라고 할 수 있던 것이 바로 제품입니다 이 제품이 제 운명을 바꿔놓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에토미 제품은 그냥 사용이 아니라 어떻게 하셔야 될까요? 애용, 애용, 애용 해보셔야 합니다 자 두 번째는요 꿈과 목표 설정입니다 여러분 꿈이 있으신가요? 네, 어떤 꿈을 갖고 계신가요? 에토미는 왜 하시는지요? 자 이렇게 물어보면 아, 꿈은 있습니다 꿈은 있는데 그게 아, 꿈이 가만있어, 뭐더라? 아, 꿈이 여러분 이렇게 대답을 하셔도 에토미에서 오토판매사 계실 수 있습니다 50년 걸려서 여러분, 오토판매사 빨리 되고 싶으시죠? 왜냐하면 우리를 성공시키는 그 힘은 바로 간절한 꿈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간절한 꿈은요 누가 언제 어디서 나에게 물어봐도 하나, 둘, 셋 3초 안에 세 가지가 나오셔야 됩니다 나는 비를 갖고 싶다 나는 평생 빚값 다 끝나기는 싫다 그리고 나는 눈이 오나 비가 오네 애써서 정말 가장의 역할을 했던 나의 남편 일로부터 해방시켜주고 싶다 그리고 나를 낳으시고 길러주신 나의 부모님에게 생활비를 드리고 싶다 그리고 나의 사랑하는 아들과 딸 그 꿈을 위해서 내가 얼마든지 든든하게 후원해 줄 수 있는 그런 부모가 되고 싶다 이런 꿈이 있으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꿈은 있습니다 꿈은 분명히 있는데 목표가 없으신 분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일까요? 뜬구름 잡기 하시는 분들 언젠가 되겠지 그러거나 아니면 자기 꿈에 대한 무책임한 사람입니다 분명한 내 목표가 내가 지러 여러분, 아주 정확하게 있으셔야 되는데요 첫 번째는 기록화입니다 예일대에 졸업하는 학생들에게 앞으로 사회에 나가면 어떻게 살 것인지 정확하게 목표가 있느냐 이렇게 물어봤는데요 있다고 한 학생이 13%였고 그 중에도 3%는 기록을 하고 나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22년 동안 추적을 해서 그 학생들의 삶을 봤더니요 기록을 했던 3%가 97%보다 훨씬 많은 소득 10배에 가까운 소득을 받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삶의 만족도도 훨씬 높았다고 합니다 우리는 여기 석세스에 오시면 여러분, 매번 인생 시나리오를 쓰시죠 그러면 거기다가 나의 구체적인 계획과 목표를 세우시죠 그런데 성공하신 분들에게 물어보면 그때는 뭐가 뭔지도 모르고 썼는데 거의 그대로 되었다고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두 번째는 구체화입니다 여러분, 어떤 집에 살고 싶으세요? 큰 집 어떤 차를 타고 싶으세요? 좋은 차 이렇게가 아니라 정말 아주 구체화된 그런 나의 목표가 있으셔야 된다는 겁니다 나는 아파트에 살고 싶기는 한데 문 열고 들어가면 정원이 있는, 오솔길이 있는 그런 아파트에 살고 싶다 그리고 내 서지에는 2천 권의 책이 있는 그런 나는 아파트에 살고 싶다 또 나는 지금 15년 된 차를 타지만 내년 딱 오늘에는 내가 제일 타고 싶은 우리나라에서 크고 좋은 차 제네시스 EQ 땡땡을 타고 싶다 이렇게 정확한 구체화된 그런 목표가 있으셔야 된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수치화입니다 내가 오토팜 회사가 되려고 하면 하루에 무조건 10만 포인트는 해내겠다 10명은 만난다 그리고 적어도 5명은 회원가입시킨다 그리고 5명은 수속 조치한다 그런데 만약에 이걸 내가 이루지 못하면 점심 안 먹는다 저녁에 집에 들어가지도 않는다 다 해낼 때까지는 왜냐하면 나는 나의 가족의 대표로 지금 뛰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가족들의 꿈을 위해서 내가 지금 뛰고 있는데 오늘 내가 이 목표를 해내지 못한다면 나는 이대로 살다 죽어야 되니까요 또 마지막으로는 수걱화입니다 내가 되고 싶은, 받고 싶은 그 오토판매사 수당을 받으시는 나의 스폰서의 수당을 캡처해서 내 핸드폰에다가 저장하고 또 내가 살고 싶은 그 우솔길이 있는 아파트 이천건이 있는 서재 내가 타고 싶은 그 차 핸드폰에 저장해놨다가 여러분 다니시다 보면 지치고 힘들고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그때마다 꺼내서 나는 꼭 이런 집에서 살고 싶다 나는 이런 차를 꼭 타고 싶다 이렇게 다시 한번 결단을 하신다는 겁니다 정말 믿었던 내 친구에게 가서 애터미 얘기를 했더니 회원가입도 안 해주는 겁니다 칫솔 한 통도 안 사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너 같은 친구가 다단계에서 돈을 번다면 내 손에 장을 지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럴 때 여러분 그 친구에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친구 기다려 너는 마음대로 아프지도 말고 네 마음대로 죽지도 마라 내가 꼭 제네시스 EQ OO을 타고 네 손에 장을 지질 애터미 간장을 들고 올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 이렇게 네 가지로 확실하게 나의 목표를 잡으시고 세 번째 초청하시는 겁니다 처음엔 제품으로 초청하고 그 다음엔 이렇게 세미나에 초청하고 또 재초청하고 후속 관리를 하시는데요 왜냐하면 사람마다 들리고 보이는 때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제가 회장님의 강의를 딱 들어보니까 아 이 일은 빨리 남들에게 이익이 되는 걸 알려야겠다는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자고 하면 제일 설득력 있는 것이 제품이었습니다 제품을 써보면 애터미의 가치를 알 것이다 라고 제가 생각을 했는데 사람들에게 가서 이렇게 제품을 써보기 하고 반응을 보면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표현을 그렇게 풍부하게 해주진 않더라고요 그냥 괜찮아 쓸만해 가성비 좀 높은데? 이렇게 말하면 엄청 좋은 거더라고요 그런데 제 친구 하나가 치약을 써보더니 우와 괜찮다 이 치약 이렇게 반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아싸! 오토 소비자명 만들었고!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연락이 안 옵니다 제가 전화를 했습니다 너 애터미 치약 너무 좋다며? 너무 좋아 다 떨어지지 않았어? 다 떨어졌어 그런데 왜 너한테 연락을 안 해 나한테? 그랬더니 야 그거 비싸지도 않은 거 그거 가지고 너한테 그 한두 개를 갖고 오라고 정말 나는 못하겠어 미안해서 그래서 엊그제 대형 할인마트 가서 샀어 이러는 겁니다 그 배신감이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너 어디니? 그랬더니 집이라는 겁니다 제가 눈썹을 휘널리면서 집으로 뛰어갔습니다 친한 친구라 제가 화장대 위에 있던 화장품을 제 가방에 압수하고 제가 애터미 화장품 몇 종일까요? 10종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아무리 예쁜 색깔도 하얀 도화지 위에다 칠해야 제일 예쁘죠 기초선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분이 계열 4종과 우리 6종을 딱 10종을 놓으면서 제가 쓰는 방법, 순서, 효과 딱 설명했습니다 왜냐하면 치약 하나 써가지고는 자기한테 이익이 되는 걸 잘 모르는 겁니다 이 친구가 그래서 제가 열흘만 쓰고 그때 가서 얘기하자 정말 네가 썼던 화장품을 쓸 수 있는지 그리고 제가 집에 왔습니다 그리고 3일 후에 전화를 했습니다 써봤어? 이렇게 물어보니까 언제 하는 겁니다, 제 친구가 뭐라고 하냐면 그럼 써야지, 이것밖에 없는데 이렇게 말을 하라 3일 후에 다시 전화를 했습니다 어때? 써봤어? 그랬더니 모르겠어 3일 후에 다시 전화를 했습니다 어때? 그랬더니 너 빨리 집에 와봐 제가 또 눈썹을 휘널리면서 뛰어갔습니다 그랬더니 그 친구가 저를 보자마자 하는 말이 너는 왜 처음부터 에텀에서 화장품 나온다는 말을 안 했냐는 겁니다 제가 안 했을까요? 그때는 눈 감고 귀 막고 있었던가 봅니다 그러더니 이 친구가 하나씩 둘씩 에텀 제품을 쓰는 겁니다 그리고 드디어 이제 수당을 탈 수 있는 자격이 딱 된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한 명만 소개시켜줘요 한 명만 그랬더니 제 친구가 한 명도 아는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엄마를 달아, 친정엄마 있으시잖아 그랬더니 그 친구가 멀리 있는 엄마도 괜찮다는 거예요 괜찮아 괜찮아 그리고 이제 엄마를 달고 본인의 포인트를 엄마 앞으로 넣었더니 드디어 수당을 받은 겁니다 그랬더니 이 친구가 전화가 왔습니다 흥분한 목소리로 너는 왜 처음부터 수당 탈 수 있다는 말을 안 했냐는 겁니다 제가 그렇게 말할 때도 아는 사람이 없다고 하더니 그때부터 갑자기 이 친구가 아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지는지 막 회원가입을 시키고 자기가 스스로 말을 하고 그러면서 한 달에 10만 포인트를 쓰시는 아주 훌륭한 오토 소비자가 되주었습니다 저는 또 공인중개사를 하는 아는 언니가 있었습니다 그 언니는 대학교 다니는 두 딸과 함께 세 모녀가 외국 브랜드 명품 화장품을 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이익이 되는 것을 알려주고 싶어서 전화를 했더니 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화장품을 딱 들고 갔습니다 막 설명을 했더니 저에게 얼마야? 이렇게 물어보시길래 제가 7만 6천 5백 원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그러면 6, 7, 42 한 50만 원 하는 거네? 이러시는 거예요 언니 이게 전부 다예요 그랬더니 그 언니가 저를 이렇게 사다보면서 너무 불쌍한 것처럼 어떻게 하려고 그러니? 이거 다 남아도 7만 6천 5백 원이잖아 그냥 오가게 하는 게 안 낫니? 이러고 저에게 근데 그때 손님이 들어오신 겁니다 그랬더니 언니가 10만 원을 주면서 여기에 맞게 물건을 그냥 두고 가 이러시는 겁니다 제가 그때 처음 초보 시절이라 계산기를 막 두들겨서 잔돈까지 딱 놓고 이렇게 왔습니다 그리고 뭘 해야 될까요? 3일 후에 다시 제가 구속 관리 해야 되죠 전화를 했습니다 언니 써보셨어요? 그랬더니 언니께서 응 알았어 알았어 내가 썼던 게 너무 많이 남아서 내가 꼬여 쓸게 아자아자 화이팅! 이러시더라고요 3일 후에 다시 전화를 또 했습니다 언니 에센스부터 써보시면 정말 좋은 거 아세요? 그랬더니 응 그래 알았어 나 지금 너무 바빠 전화를 끊으시더라고요 쓸모함이 없으신 거죠 그냥 저를 보고 사주신 겁니다 저도 그런데 다른 소비자들을 관리하다 보니까 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한 달이 지나서 언니가 직접 저에게 전화가 온 겁니다 너 바쁘지 않으면 사무실에 와봐 그래서 제가 또 눈썹을 휘날리면서 뛰어갔죠 그랬더니 뭐라고 하냐면 우리 둘째가 갑자기 MT를 가면서 챙기기 바쁘니까 뜯지도 않은 저희 6종 세트를 그냥 들고 간 겁니다 양도 많잖아요 과 친구들하고 함께 이걸 나눠 쓴 겁니다 그러면서 야 이거 무슨 화장품이냐 명품이냐 다들 놀란 거예요 이 둘째가 돌아와서 언니와 엄마에게 이모가 하는 화장품 진짜 좋은 것 같아 우리 이걸로 바꿔 쓰자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언니가 하시는 말씀이 우리가 세 모녀가 화장품을 바꾸기만 해도 한 30만 원 넘게 전략이 될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길래 제가 바로 해모임 얘기를 해드렸습니다 드시라고 그런데 형부가 효과를 본 겁니다 그리고 주위에다가 엄청나게 소개를 해 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한 달에 10만 포인트를 쓰는 소비자가 돼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언니는 동업을 하셨거든요 동업하시는 사장님 한 분은 제가 가게를 가면 항상 추침모드입니다 너무 피곤하셔서 겨우 저보고 이렇게 오셨냐고 이랬던 분이요 어느 날 제가 갔더니 어깨를 딱 펴시고 저한테 너무 반갑다고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저희 언니가 해모임을 드렸는데 금방 효과를 보신 거죠 그러면서 내가 지켜봤는데 사장님만 피부가 좋은가 했더니 그 언니도 점점점 육종화 제품을 쓰고 피부가 좋아지는 걸 보고 나도 그 화장품 달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분도 결국은 많은 분을 소개시켜 주시고 스스로 회원 가입도 하고 또 수당도 사실 줄 아는 그런 10만 포인트를 넋끈히 쓰시는 오토 소비자가 돼 주셨습니다 또 저는 저와 똑같이 옷가게라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제가 나 20년 동안이나 하고 답이 없어서 난 이제 애터미를 하지 않냐 그러니까 애터미를 같이 하자 제가 아무리 얘기를 해도 들은 척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물건도 잘 쓰지 않던 친구가 오늘 전화를 해서 저한테 저보고 칫솔이 금방 필요하니까 빨리 갖다 달라는 겁니다 제가 무슨 퀵 서비스인 줄 아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나도 지금 바빠 옷가게 손님이 오늘따라 많아 그러니까 이따 갖다 줄게 이랬더니 그러지 말고 자기가 지금 외출을 해야 되니까 자기 옆 가게에다 맡겨놓고 가라는 겁니다 또 제가 시킨 대로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때 칫솔을 들고 갔더니 그 옆집 가게가 미용실이었습니다 근데 그 큰 미용실에 손님 하나도 없는 겁니다 제가 너무 미안해서 그냥 머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냥 머리만 했을까요? 뭐랬을까요? 또 애터미 얘기를 하면서 필링 젤과 에센스를 막 제가 해줬더니 그 원장님께서 이런 게 있었냐고 회원 가입을 제가 시키고 또 그분은 그곳에 오는 모든 고객들에게 저 대신 애터미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해주셔서 거기에 일하시는 분들하고 오토 소비자가 한 3명 정도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제가 처음에는 소비자들이 아무것도 모르니까 갑질질을 하시죠 뭐 하나 팔아주면서 어깨에 힘주시고 이러잖아요 그런데 그분들에게 빨리 이익이 되는 걸 알게 하면 그 다음부터는 저자세가 되십니다 그리고 저한테 부탁을 하시더라고요 나 애터미 아이크림 다 써가는데 하나만 갖다 주면 안 될까? 이쪽 아파트로 오실 일이 없으실까? 이렇게 저에게 그러면 제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사실은 소비자가 너무 많이 생겼어 네가 좋다고 하는 거 보면 남도 좋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제 네가 스스로 사는 걸 배워야 돼 하고 제가 미리 얘기를 해줍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제가 하나씩 둘씩 가르쳐 주다 보면 자발적인 재구매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요즘은 훨씬 더 빠르게 저희가 바로 핸드폰에 어플을 깔고 저희가 살 수 있게 됐죠 이렇게 애터미 제품에 대해서 신뢰가 있는 분들을 제가 세미나에 초청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분들은 와서 들으시면요 회장님의 강의, 이성현 박사님의 강의, 성공자들의 강의를 들으시면서 훨씬 더 빠르게 흡수를 하시고 생각을 바꾸시더라고요 그래서 최소한 오토 소비자 아니면 더 나아가서 저와 함께 일을 하는 파트너가 되어주셨습니다 여러분 결국은 답은 여기 초청하시는 것이 가장 빠르고 정확하시더라고요 이렇게 제가 초청, 초청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네 번째, 부자 자격증입니다 여러분 생존 능력을 평가하는 그런 연구를 한 실험 결과가 있습니다 아주 깜깜한 곳에서 물통에 가득 물을 채운 후에 이 생지를 딱 빠뜨리면 3분 정도 있다 익사를 해버립니다 그런데 똑같은 환경에서 한 줄기 빛만 딱 쏘여주면 36시간을 살아남습니다 그만큼 한 줄기 빛이라는 게 중요한데요 저는 그때 애터미가 제게 한 줄기 빛이었습니다 사람은 음식 없이 40일 살 수 있습니다 물 없이 4일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공기 없이 4분 살 수 있습니다 희망이 없이는 4초도 살 수 없는 것이 인간이라고 합니다 그때 저에게 애터미는 희망이었습니다 미국의 작가죠 지그지글러라고 하는 분이 뭐라고 말을 했냐면 성공으로 가는 엘리베이터는 더 이상 작동하지 않는다 그러나 성공으로 가는 계단은 항상 우리 앞에 열려 있다 바라고 원하는 것이 있다면 그 계단을 밟아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저는 그때 꼭 성공하고 싶었기 때문에 애터미에서의 그 첫 걸음 오토 판매사에 도전을 했습니다 그리고 집중하고 몰입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위에 보면 소나 말, 돼지, 개 등은 엄마의 몸속에서 태어나면 바로 걷고 뛰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사람은요 엄마의 몸속에서 열 달 동안 잘 길러져서 또 태어나도 열 달 동안 잘 양육이 되어야지만 겨우 걷고 뛰고 합니다 그런데 이 걸음마도요 우리는 기억이 안 나지만 아가야 때 2천 번을 넘어졌다 일어났다 하다가 겨우 걷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왜 이럴까요? 왜 사람은 유단히 이렇게 늦게 걷고 뛸까요? 만물의 영장이라서 그런 것 같습니다 가장 가치 있고 귀한 존재라서 하루아침이 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애터미의 오토 판매사 정말 가치 있고 귀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작했다 내일 된다 이러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죠 잉태의 기간이 필요하고 물이 99.9도씨에서도 끓지 않다가 100도씨 임계점이 딱 되면 끓는 것처럼 그렇게 시간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혹시 나는 땅이 한 10만평 있다 나는 아파트가 한 5채 있다 그리고 나의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건물이 있다 없으신가요? 또 아니면 나는 인간문화재다 혹시 있으세요? 나는 또 음반을 냈다 나는 또 책을 썼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렇게 유형의 무형의 자본이 있다면 우리는 부자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시간 대비 노동을 하는 노동자에 불과합니다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자본이 없다면 자본을 가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자꾸만 부자인 사람을 부자로만 만들어 주다가 우리는 책을 마감해야 됩니다 그런데 저같이 아무 스펙도 없고 자본도 없는 사람에게 부자가 될 수 있는 딱 한 가지 캐피탈 자본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소비자 멤버십입니다 그런데 이 소비자 멤버십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차근차근 만들고 또 나와 같이 내 파트너리를 만들고 결국 이렇게 엄청난 소비자가 만들어졌을 때 결국 우리는 오토 소비자가 오토 판매사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에터미는 무한 단계로 사람도 인정해지고 매출도 인정해지기 때문에 내 능력으로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의 능력을 내 능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무한 단계로 인정을 해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자기 덩치와 모양이 비슷한 개들과 살고 있던 사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자가 내가 개가 아니고 사자네? 이렇게 알게 된 날이 있습니다 과연 언제일까요? 언제 내가 사자인 걸 알게 되는 날이 올까요? 네, 바로 사자를 본 날입니다 여러분, 여기 와서 성금자들을 보니까 내 안에는 성금자가 보이시나요? 저도 처음엔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 세미나에 자꾸 오다 보니까 제가 제 안에 있는 거인을 보게 되더라고요 자, 그리고 시스템 여러분, 저희가 이 세미나에 와서 자꾸 듣다 보니까요 알게 된 것이 있습니다 모든 성공자들이 똑같은 말을 하시더라고요 나는 어느 날 누구에게로부터 제품을 전달받고 써봤더니 너무 좋아서 사람들에게 알리고 이 세미나에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왔더니 성공했다 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나도 여기 한 번도 빠지지 말고 와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제 몸이 말을 듣지 않는 겁니다 너무 오랫동안 제가 옷가게를 해서 불규칙한 식사를 하다 보니까 위를 다 망가뜨렸습니다 너무 멀미가 심했습니다 아무리 부치고 마시고 먹고 사탕을 입에 물고 다녀도 이동하는 동안에 제가 멀미를 하는 건 당연한데 이렇게 강의장 안에 사람들이 많은 것만 봐도 울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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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습니다 어떻게 하지? 난 성공하고 싶은데 어떻게 될까? 제가 그때는 송리산으로 석세스를 다닐 때였습니다 그때도 여기 석세스에 와서 정이품송을 딱 지나는데요 어떤 생각이 드냐면 아, 모든 성공하신 분들이 이 길을 지나갔겠구나 저 정이품송을 매달 받겠구나 그러다가 꿈을 이루신 거구나 그렇다면 이 길이 꿈길이구나 나도 이 길을 다녀대네 라는 생각을 하니까요 정말 신기하게도 그 다음부터 제가 멀미가 없어졌습니다 붙이지도 않고 먹지 않아도 저는 멀미를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제 몸이 제 꿈을 따라와 주더라고요 그리고 여러분처럼 이렇게 자리에 앉아있다가 어느 날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아, 이렇게 계속 여기 앉아있다 보면 이 무대 위에 올라가고 그러면 성공하는 거구나 그렇다면 나는 저 무대 위에 꼭 올라가리라 저게 분명히 서겠다 이렇게 제가 결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저는 아무도 저를 볼 수 없었지만 음악이 나오고 이렇게 세미나에 성공자분들이 올라오시면 저도 따라 올라와서 섰습니다 오늘은 이 성공자 옆에 내일은 저 스폰서 옆에 이렇게 제가 섰는데요 그렇게 제가 3년 동안 계속 따라 올라갔다 보니까 연봉 1억이 넘는 리더스 클럽에 들어가서 정말로 실제로 제가 이 무대 위에 올라오는 그런 일이 생겼습니다 정말 제가 정말 간절히 원하고 생생의 꿈꾸니까 제 꿈이 현실로 이루어지더라고요 여러분 이 안에 운과 기회가 둥둥 떠다니는 거 보이시나요? 보이시나요? 보이신다면 잡으세요 망설이지도 마시고 주저하지 말고 확 잡으시고요 정말 우리가 균형 잡힌 삶을 살 수 있는 그 첫걸음 오토 판매사 여기에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해서 나는 정말로 이대로 살고 싶지 않은 그 결단을 하시고 여러분 무책임하게 꿈만 꾸이지 마시고요 목표를 분명하게 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누구든지 한다고 해내겠다고 마음만 먹으시면 다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얘기를 해도 여러분 오늘 한 번 딱 듣고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할 수 있어 나를 보시면 절대로 하실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애터미는 집단 성공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오토 판매사까지만 가시면 그 다음부터는요 나의 능력이 아닌 다 함께하는 능력이 저희 모두를 성공시키는 그런 사업입니다 여러분 판매사 이것이 오토로 되는 오토 세일즈 마스터에 여러분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시간의 자유 경제적인 자유 내가 하고 싶은 일만 할 수 있는 선택의 자유를 마음껏 누리시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시는 그런 멋진 부자 행복한 부자가 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오토 판매사에 한 번 도전을 보시겠어요? 네 그러면 제가 여러분 애터미 하면 여러분 5천, 5천 지금은 오토 판매사라 200만 원 버시는 것 같지만 여기에만 여러분이 성공하시면 90% 이미 성공자이십니다 결국 이 일은 5천을 버시는 일입니다 200을 버시는 일이 아닙니다 자 여러분 제가 애터미 하고 외치면 여러분 5천, 5천 하시면서 오늘 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나요? 네 자 먼저 가슴을 쫙 펴주세요 네 5천 버시는 분이잖아요 자 그리고 된다고 믿어지는 만큼 되고 싶은 만큼 크게 한 번 외쳐보겠습니다 자 준비하시고 제가 먼저 가겠습니다 애터미! 오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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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수 박수 오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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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